일전 당내 여자를 멤버십 회원님들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기사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과반이 어렵고 의석 120석으로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완전 최근 별거지같은 데이터로 전문가인 척하는 최병천하고 똑같은 소리인데 해당 보도에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천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 실시했던 조사 결과가 120석이었고 지금은 더 나빠졌다며 백석도 어려운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을 보시죠. 지역구 163석을 했습니다. 백석도 어렵다면 60석이 날아간 것인데 어디서 날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서울 전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제 격전지로 불린 성동구 역시 임종석인데도 땅수기를 이렇게 크게 기고 강북과 같은 우세 지역은 압도적 차이입니다. 관련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리고 있는데 짧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4년 전 이맘때도 민주당이 앞서다가 훅 꺼지고 국민의힘이 뒤지다가 훅 이겼었어. 그러다가 다시 뒤집어진 거야. 이맘때는 늘 그래요. 명절 끝나고 국민의힘 적합도 돌리고 입대는 항상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오름인가요? 어제인가요? 말씀드렸습니다. 대표가 지금 혼자서 모든 욕을 끌어먹으면서 지금 개혁곡절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이고 민주당의 원로들이고 현역들이고 전부 다 이재명 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두 떠안고 개혁곡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답답했던 그 모습을 공천대에 싹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도 좀 호응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여론조사 좀 귀찮더라도 응답 좀 해주자. 지금 보수가 훨씬 많이 응답하니까 우리가 좀 응답을 해주자. 고무적인 것은 어떤 회사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통 한 2, 3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어제 돌린 거.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 서서히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에 2주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2주만. 네.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천 덕분입니다. 저들이 이런다고 당원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은 당원 동지들을 배신하고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당대표를 팔아먹었으면서 지들이 이렇게 당원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무능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당원들을 완전히 개무시했으니 아직도 저러는 거죠. 그러니 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느 정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당 당지자들이 어느 정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가 1년 8개월을 넘게 정치검찰에 의해 탈탈 털리는 걸 지켜봤는데 그걸 구속시키자고 동의한 자들을 상식적으로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 하면서 몇 년 만에 정치 효능감 제대로 느낍니다. 와 내가 지지한 이재명이란 남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 어른이라면 이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임기 1년 차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두근두근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혁신공천이 당원들 사이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유 이들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과 정말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판을 지난 4년 8년 12년 전에 총선 때하고 의미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 정치 생명만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선거를 다르게 생각하잖아. 정말 이번에 정말 착살나면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 추워도 없어 저 인간들이. 무슨 이재명이 당을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가버리면 그게 누가 좋아하는 갈 건지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지금 흔들리고 이게 불이익이 될지 뻔히 나실 만한 분들이 저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